이재동은 말합니다. 겉으로 평온해 보여도 집채만한 파도를 숨기고 있다고 상담, 계약, 출고, 사후관리까지도 이재동에게 맡겨야 한다고 영상을 즐기며 동동하세요. 동동카호 이 차는 곧 탁송을 보낼 예정이라 캐리어를 실어서 고객한테 갈 예정입니다. 일단 제가 번호판이라 이런 걸 좀 실어야 되지? 이거는 고객님 여기 매트 주문했습니다. 매트를 여기 나가 놓고 고객님은 굉장히 검정색을 좋아하시네요. 자 우산도 드리고 비가 오니까 우산은 특별히 세게 여러 가지 아세사리 희림이 싫으니까 이것은 저희 궁금해 이분 재구매하시는 고객님이라 제가 굳이 오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조회수의 가치와 감동으로 보답한다고 해드렸더니 그게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자 이제 번호판을 좀 다할게요. 여러분 아 오늘 정말 여러분 이 드릴이 없어져가지고 지점에서 난리가 으악 안돼 힘껏 힘껏 눌러서 힘껏 어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차량을 할 때 번호도 확인하고 차대 번호도 항상 확인하는 습관 차대 번호가 바뀌면 큰일 나니까 530i 엑스드라이브 럭셔리 4류 구동 방식입니다. 중심이 없네요. 오늘 주말부터 이렇게 나와서 촬영을 도와주시는 우리 조피디님께 고객님께 차를 전달해 드리곤 하고 있지요. 있지요. 갔어? 아 와 1 2 2 2 2 3 2 2 3 3 4 어 왔다 이건가 이번에 여기 진짜 진짜 이제 또 뵙네요 이제 앞쪽으로 좀 지금 고객님 차 캐리어에 실 예정입니다 신개념 캐리어 탁송 여러분들 이거 LED 헤드라이트입니다 여기 보시죠 기가 막힙니다 LED 헤드라이트 이 아저씨 어제도 봤는데 오늘 또 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가치와 감동을 더하는 동동카 채널의 이대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명품 탁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집 앞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까꿍 더 나왔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